롯데가 부문장급인 4개 비유장 중 절반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새 유통 비유장에는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 호텔 서비스 비유장에는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외에 롯데는 다른 계열사 수장도 대폭 물갈이 하는 대규모 쇄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자입니다. 롯데 유통 부문을 책임질 새 수장에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롯데는 내일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유통계열사 대표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2020년 정기 임원 인사 내용을 확정합니다. 강희태 대표는 이원준 부회장 후임으로 유통 비유장에 올라 백화점은 물론 마트, 슈퍼, 홈쇼핑 등 14개 유통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 대표이사도 겸직하게 됩니다. 이원준 유통 비유장은 퇴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송영다 호텔 서비스 비유장 후임엔 이봉철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봉철 시장은 호텔 서비스 비유장에 오른 이후 롯데의 수건 사업인 호텔 롯데 상장 작업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 백화점 대표로 황범서 롯데홈 쇼핑 상품 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롯데는 이번 인사에서 백화점을 포함해 롯데 슈퍼와 코리아세븐, 롯데 멤버스, 이커머스, 롭스 등 유통계열사 대표를 대거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물갈이 인사는 신동빈 롯데회장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경기 부진 속 최근 이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세대 교체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롯데 전체 계열사 모두 내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2020년 정기 임원 인사 내용을 확정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